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 slash 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호주는 나무가 많고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다양한 새들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히 봄철에는 색색의 앵무새들부터 지능 높은 까치들까지 다양한 새들과의 공존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연 속의 아름다운 새들과 함께하는 삶이 항상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새들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죠. 그 중에서도 호주 봄의 불청객으로 알려진 맥파이, 산란기 동안 자신의 둥지를 보호하려는 본능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파이에 비견될 만큼 위협적인 또 하나의 새가 있습니다. 바로 부처새입니다. 오늘은 이 부처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이 왜 때때로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 컬처인 시간을 통해서 호주 봄철 산란기에 수우핑하는 맥파이의 성향 또 그 대처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호주에서 맥파이 못지 않게 공격적으로 변하는 새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부처새입니다. 이 부처새는 호주 전역에서 발견되는 종으로 특히 퀸슬랜드 중부에서 서호주 북부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요. 주로 개방된 숲이나 관목지대에 서식하지만 도시화된 환경에도 잘 적응합니다. 사람들과도 친밀해 가까운 도시공원이나 주택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호주는 네이티브 트리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대부분의 주택가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데요. 그 덕에 다양한 새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부처새도 그런 환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새죠? 네, 맞습니다. 부처새는 호주의 가정집 뒷마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인데요. 새 중에서도 아주 영리하고 기억력이 뛰어나 집주인을 잘 기억합니다. 특히 부처새의 지저귐은 단순한 새소리 이상으로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암겨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부처새의 평온한 지저귐, 시끄럽고 요란한 호주의 코카드 울음소리와는 정말 대조적일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다. 코카트는 시끄럽다는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습니까? 비명을 지르는 듯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래서 건달 앵무새라는 별명도 붙어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처새는 서양악기의 플루트와 같은 아주 높은 음역의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는데요. 종종 듀엣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새의 지저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아름답고 풍부한 멜로디를 갖고 있어서 이 부처새들의 노래를 이용해 작품을 만든 작곡가들도 있습니다. 네, 호주 바이올린 이스트이자 작곡가인 홀리스 테일러는 2005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동안 부처새들의 노래를 녹음해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새들의 노래와 인간 음악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며 자연의 소리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곡가 데이빗 로텐버그는 왜 새들은 노래를 할까? While we're singing라는 책과 아울러 앨범을 발표하며 역시 새들의 노래와 인간의 음악적 표현을 연결짓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새들의 노래소리를 샘플링해서 인간의 음악적 표현과 연결짓는다라는 점이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주목받고 있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새의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부처 라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네, 이 부처새라는 이름은 새의 사냥 및 특유의 식사 행동 습관에서 유래됐습니다. 부처새는 날카로운 부류와 민첩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정면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 포획에도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주로 곤충과 과일 등을 먹지만 종종 자신보다 작은 새나 쥐 등의 포유류와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 등을 사냥할 만큼 아주 강력한 포식자입니다. 또 부처새만의 특이한 행동 특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남은 것을 저장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남은 먹이는 나뭇가지에 걸어두거나 갈고리 등에 찔러놓아 보관하는데 바로 이러한 행동이 마치 정육점에서 고기를 걸어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부처새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네. 부처라는 단어 자체가 푸주깐, 정육점 이런 단어를 영어로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름과 행동의 차이가 더욱더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무서운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은 인간에게 평온함을 선사하는 새라니 좀 묘한 대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새의 외형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외형부터 위약감을 느끼게 하는 맥파이와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네. 호주의 부처새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회색빛을 띄는 그레이 부처벌드와 또 파이드 부처벌드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흔히 보는 부처새는 주로 그레이색입니다. 검은색 머리 부분과 회색 등을 가지고 있고요. 목둘레에는 흰색 줄이 있어서 마치 하얀 깃을 두른 듯합니다. 회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날개에 배와 가슴 부분은 흰털로 덮여 있고요. 또 회색과 검은색이 반반 섞인 부리에는 윗부분에 뾰족한 갈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맥파이는 37cm에서 크기는 48cm까지 자라고 또 날개를 펼쳤을 때는 거의 80cm까지 커지는.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리고 위압감을 던지죠. 맥파이와 비교해서 부처새는 다자란 성체가 30에서 40cm 또 맥파이보다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보기에도 위압적이지 않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은 외형의 더구나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부처새. 봄만 되면 호주 까치 맥파이 못지않게 공격적인 새로 변신한다는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까치는 새 중에서도 전형적으로 영역을 방어하는 터새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처새는 맥파이와 마찬가지로 까치과 애속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맥파이와 마찬가지로 봄철 산란기에 둥지와 알을 보호하려는 본눈적인 방어 행동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맥파이 편에서 자세히 전해드렸듯이 평소에는 사람과 잘 어울리지만 산란기에는 극도로 예민해져서 사람과 같은 덩치 큰 동물들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네. 맥파이 공격 사례와 관련해서는 정부 통계뿐 아니라 민간 웹사이트인 맥파이 알러트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로 공유된다는 거 저희가 지난 컬처인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부처새의 공격 사례도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부처새는 집 뒷마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브리즈번 바돈 지역에 사는 암버 비처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부처새의 공격을 받아 이마에 심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암버는 치료 뒤 채널7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이마를 만졌을 때 젖어 있었고 피가 사방에 퍼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이전에 부처새에게 공격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처는 눈을 다쳤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사고 이후 사람들에게 선글라스와 모자 심지어 스파이크가 있는 헬멧을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11월까지는 다시는 뒷마당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내 집 뒷마당도 안전하지 않다는 건데요. 그렇죠. 또 야외 카페에서 느긋하게 브런치를 즐기다가 느닷없이 부처새의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요. 골드코스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집 가까이에 있는 야외 카페에서 음식을 먹다 부처새의 공격으로 큰 위험을 겪은 사건을 공유했고 또 ABC 보도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데비 존스라는 이 여성은 식사 도중 가까이 다가온 새에게 토스트 빵 부스러기를 나눠주려다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것인데요. 새 부리에 눈을 쪼여 눈을 잃을 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데비 존스는 사고 당시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처음에는 눈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지만 다행히도 부처새의 부리가 눈에 몇 밀리미터밖에 닿지 않아 시력에 큰 손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돌발사고는 사실 충분히 좀 미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에게 먹이를 주는 게 참 위험한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종종 공원이나 야외 카페에 보면 경고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새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요. 그렇습니다. 호주 국립공원 및 야생동물관리국에 따르면 만약 주변 새들을 돌보고 싶다면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자연적인 먹이를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인간이 제공하는 인위적인 음식은 새들을 배만 부르게 할 뿐 자연적인 먹이를 찾는 습성을 잃게 돼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을 구걸하는 새들은 굶주린 것이 아니라 그저 게을러서 공짜 음식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끝으로 산란기 부처새의 공격을 피하는 대처법 어떤 것에 좀 신경을 써야 할까요? 부처새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맥파이와 같이 보호종이어서 새를 함부로 죽인다거나 알을 수집하거나 새끼를 해하는 행위 모두 불법입니다. 봄철 산란기에 평소 다니는 길에서 새 둥지를 발견하셨다면 다른 길로 돌아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공격을 받았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특히 눈 부분을 두 팔로 감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출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양산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호주 주변 이웃분들은 맥파이는 쫓을 수 있지만 부처새는 너무나 집요해서 쫓을 수 없으니까 부처새를 한 번 보면 절대로 다시는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런 조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또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들과의 공존을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처새나 맥파이 같은 보호종들은 우리 환경과 생태계의 일부이므로 그들의 본능적인 행동을 이해하고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컬처인을 통해서 호주 봄철의 맥파이와 부처새 같은 호주 토착새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간단한 예방 조치만으로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으니 봄철, 산란기 동안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안전하게 야외활동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아정 프로듀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